안녕하세요 플랜토피아 들꽃입니다 드디어 새 상토가 왔어요 가을 분갈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상토 살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요거 제조일이에요 최근 제조된 상토가 당연히 더 뽀송뽀송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요 날짜를 보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새 상토도 쟁여뒀구요 이제부터 겨울 때까지 쭉 사용할 알갱이 흙통도 채워놔야 되거든요 제 알갱이 흙통은 이미 여러 번 공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제라늄만 키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알갱이 흙을 구비해서 사용하는데요 이 알갱이 흙들은 제라늄에 사용해도 뿌리 발달이나 배수 통풍 이런 전체적인 성장에 많이 도움이 돼요 겨울이나 봄 분갈이 때는 이런 걸 섞지 않아도 충분히 제라늄이 아주 잘 자라는데요 제라늄이 여름나고 다시 재생을 해야 되는 가을 분갈이 때는 이 알갱이 흙을 좀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식물이 먹고 사는 이 흙에도 식물마다 좋아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산성, pH 농도나 배수, 보습, 비료, 통기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 알갱이 흙을 사용해서 이런 조건을 조금 더 잘 맞춰줄 수가 있고요 다 제 역할이 있는 종류를 모아서 섞어준 거예요 어떤 식물을 분갈이 할 건지에 따라서 상토나 분갈이 흙에 필요한 만큼을 섞어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다육이나 선인장, 아프리카 식물, 구근 식물 이런 식물들은 이 알갱이 흙만으로도 식재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용할 알갱이 흙들을 이렇게 한 번에 잘 섞어서 통에 쟁여두고 사용을 하면 이대로 바로바로 섞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고 또 이 흙들을 봉다리 봉다리 이렇게 보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편리해요 제라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식물에 사용하는 알갱이 흙들이라서 저는 이렇게 쟁여놓고 제라늄에도 섞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제라늄에 꼭 이렇게까지 섞어서 키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참고만 하시고 1년 중 여름, 가을 분갈이 때는 펄라이트랑 훈탄 정도는 꼭 섞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쌈지 또는 아니고 쌈지 흙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쟁여놓고 쓸 수 있는 알갱이 흙 정말 정말 편하고 굉장히 유용해요 오늘은 이 알갱이 흙을 제라늄 분갈이 한 20% 정도 섞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한 통 가득 쟁여놓으면 한동안은 쌀 사놓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해져요 오늘 사용할 알갱이 흙을 요만큼 남겼어요 이 양의 한 5배 정도 상토를 섞어서 오늘 분갈이에 사용할게요 새로 뜯은 새 상토라서 새 흙이 아주 그냥 포근포근 부드러운 새 상토 이 느낌 정말 너무 좋죠 흙냄새도 좋은 것 같고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는 흙놀이라서 제가 준비할 게 좀 많았어요 저는 저만의 분갈이 순서 기준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화분이 너무 큰 옷을 입고 있는 제라늄 그 다음은 여름이 지났지만 현재 아주 건강한 상태의 제라늄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놓은 상태의 제라늄 중에서 새순이 돕고 있는 성장한 새가 보이는 제라늄 마지막으로 펜씨나 아주 약했던 골골골 했던 제라늄 한편으로 분갈이를 해요 한꺼번에 전부 다 싹 하루에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은 가을 첫 번째 분갈이라서 강전정으로 화분이 너무 커져버린 제라늄이랑 여름낫지만 건강해 보이는 제라늄을 1차적으로 먼저 분갈이를 할 거예요 지난번 가지치기 영상에서 함께 가지치기 할 때 보셨던 제라늄인데요 그때 좀 의도한 것보다 좀 많이 잘라진 제라늄이에요 지금 가지치기가 강전정이 되면서 화분이 너무 커졌어요 빨리 작은 화분으로 옮겨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좀 줘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여름을 나고도 꽃놀이 중인 지엘그라시아예요 너무 건강해 보이죠 지금 삶은 콤텍스도 그렇고 이렇게 상태가 좋아 보이는 제라늄들은 지금 분갈이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애들 분갈이를 해주면요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요 이런 건강한 제라늄들은 금방금방 다시 자리 잡고 자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바로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아요 처음에 앞에 보여드렸던 이 두 개의 제라늄은 가을 가지치기가 좀 세게 됐죠 의도하진 않았지만 너무 낭창하게 자라는 바람에 제가 가지치기를 좀 세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화분이 지금 너무 비율이 안 맞게 커져버린 상태예요 화분이 큰데 잎도 없고 줄기도 없고 그러면 물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자칫 이 상태에서 물이 조금만 많이 들어가면 바로 물음도 올 수 있고요 또 가지치기 후엔 자나깨나 물 조심이잖아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큰 옷을 입고 있는 화분은 바로바로 작은 화분으로 옮겨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화분 흙도 보슬보슬 아주 잘 말라 있겠다 오늘이 딱 분갈이 하기 참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밝은 데서 잘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좀 밝은 데서 잘 살펴보면은요 뿌리가 굉장히 잘 감겨 있고 곰팡이나 이런 흔적도 없고요 잎이 없어서 그렇지 여름은 굉장히 잘 보냈고 뿌리 상태는 아주 건강한 것 같아요 흙 위쪽 흙은 노출된 부분이라서 지저분하니까 이쪽 잘 털어주고요 궁둥이 팡팡까지 해서 요만큼 남겨서 심을게요 줄여서 준비한 작은 화분에 남은 뿌리가 쏙 들어가서 푹 묻힐 정도로 담고 분갈이 해주세요 간혹 이렇게 분갈이 할 때 뿌리를 얼마나 털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삽목해서 우리가 처음 정식할 때 7cm, 8cm 정도 되는 화분에 정식을 하잖아요 그만큼 남긴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해 주시면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잎이 없어서 앙상하긴 한데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어서 분갈이가 굉장히 편했네요 이제야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사이즈가 위아래 딱 맞아 보여요 이 제라늄도 마찬가지로 너무 커져버린 화분을 얼른 벗겨내고 딱 맞는 화분으로 분갈이 하고 있어요 가지치기를 해놔서 앙상에서 좀 보기가 불쌍해 보이기는 하지만요 뿌리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여름난 흙인데도 그 흙이 변질된 게 하나도 없이 고슬고슬하니 아주 상태가 좋아 보여요 이 제라늄도 요만큼 제일 근간이 될 수 있는 7cm, 8cm 정도 되는 뿌리를 남기고 털어냈어요 동글동글 손에 쏙 들어오는 요 정도 사이즈만 남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은 화분에 이 뿌리 부분이 쏙 파묻히도록 담아주고 분갈이 할게요 제가 일주일 전에 가지치기 영상에서 이 새끼 손톱만한 잎 한 장을 남겼었거든요 그동안 놀고만 있진 않았는지 잎이 한 500원짜리 만하게 커졌고요 옆에 새순도 가지치기 한 효과로 새순도 나오고 있어요 새순 송송 나오는 요 맛에 가지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화분 흙을 담을 때는 너무 꾹꾹 누를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지금 동그란 뿌리 부분을 넣고 나면 가장자리 부분에 여유가 남잖아요 이 가장자리 부분을 공략해서 흙을 찔러 넣으면은요 흙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깐 뿌리 부분은 너무 누르지 말고 가장자리로 흙을 꼼꼼하게 채워서 넣어주세요 지금부터는 여름을 보내고도 상태가 좋은 건강한 제라늠들이에요 이런 제라늠들은 잎도 뿌리도 건강해서 편하게 분갈이를 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이렇게나 뿌리가 굉장히 잘 감겨 있어요 뿌리가 많아서 탈이지 아주 건강한 뿌리 상태예요 이 제라늠들은 제가 화분을 크게 키우지 않고 같은 화분에 흙만 갈아서 이대로 유지를 해서 키우고 있는 제라늠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화분에 분갈이를 하는 거라서 뿌리 정리를 해야 새 흙이 들어갈 공간이 생겨요 위쪽에 노출되어 있었던 흙은 지저분하니깐 당연히 털어주고요 묵은 아래쪽 뿌리도 정리해주고 그리고 가장자리 뱅뱅뱅뱅 감겨 있는 흙들도 뿌리를 이렇게 가장자리를 긁어서 더 이상 뿌리가 빙빙 돌지 않게 뿌리 방향을 바꿔주면서 털어서 새 흙이 담길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이 정도 정리를 해주면 절반 이상은 새 흙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뿌리 정리를 반 정도 반 이상 해주었기 때문에 못난잎 큰잎 이런 잎 정리를 좀 해주면서 부족해진 뿌리가 부담스러워 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주고 같은 화분에 심어주면 돼요 이런 건강한 제라늄 들은요 분갈이만 해주면 진짜 금방 자리를 잡아요 간혹 이렇게 입구가 좁은, 좁아지는 화분을 사용하면은요 확실히 분갈이 할 때는 좀 불편해요 근데 이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화분이 예쁘기 때문에 우리가 예쁜 걸 보기 위해서 식물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예쁜 토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좁아지는 화분은 좀 불편함이 있고요 가장자리를 잘 떼어주고 꺼내야 뿌리가 다치지 않아요 이 제라늄도요 저는 여전히 이 같은 화분에 좁아진 화분에 분갈이를 할 거라서 뿌리 정리를 해서 새 흙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주고 나서 분갈이를 할 거예요 같은 화분에 분갈이를 할 때는 뿌리 정리는 필수예요 뿌리 정리를 해줬다면 잎도 몇 장 정리를 해서 뿌리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균형을 꼭 맞춰주시고요 가지치기를 하셔도 되고요 다들 마찬가지일 건데요 분갈이 할 때는 뭐니뭐니 해도 뿌리 구경이잖아요 하나하나 뽑아서 뿌리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늘 입만 보다가 이렇게 이때만 볼 수 있는 뿌리라서 엎었을 때 뿌리가 아주 튼실한 상태면 굉장히 내가 그동안 잘 키워왔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을 첫 분갈이로 하고 있는 제라늠들은 다들 뿌리가 건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마치 100점짜리 성적표를 받은 것처럼 뿌리 성적표가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고요 뭐 다음 분갈이부터는 살짝 좀 비루한 애들이 있어서 걱정이긴 한데 오늘만큼은 다들 건강한 뿌리들을 보여줘서 아주아주 기분 좋은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 우리 플랜토피아 꽃님들 뿌리 성적표는 몇 점일까요? 여러분들도 가을 분갈이 하면서 뿌리 성적표 꼭 확인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낮 기온이 굉장히 높고요 또 물주기가 굉장히 아직도 어려운 시기예요 물음은 호시탐탐 우리 주변에 항상 머물고 있으니까요 늘 물조심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새 상토에 분갈이를 했는데 살짝 상토에 보들보들할 정도의 습기가 있거든요 오늘은 이 습기를 아주 살짝 보충해줄 정도만 아주 조금만 가장자리로 물을 조금만 더 줄 거고요 이대로 햇빛이 센 자리 말고 절대 햇빛이 막 비치는 자리 안 되고요 밝고 그냥 시원한 자리 바람이 부는 자리면 더 좋고요 그런 자리에 놓고 지켜봐 주세요 여름을 잘 보냈다 잘 이겨냈다 라고 생각했던 재라늠들이 늦은 막히 이런 가을볕에 죽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늦더위에 버티다 버티다 휙 가버리기도 하고 겉으로 티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상했던 재라늠들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쓰러지기도 하고요 하나하나 뿌리 뽑아보시면서 가을 재정비하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세요 힘든 여름 버티느라고 재라늠들도 너무너무 고생했지만 또 그 모습 지켜보시면서 아둥바둥 잘 챙겨주시느라고 우리 꽃님들도 너무너무 많이 애쓰셨잖아요 이제 가을 정비해놓고 예뻐지는 재라늠들만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저는 가을 농번기죠 지금 당분간은 이 분갈이만 열심히 해야 되게 생겼어요 산목요정 분갈이 요정 언제나 애타게 찾고 있지만 오늘도 열심히 저 혼자 몸빵하고 있습니다 제 재라늠들 제가 지켜야죠 여튼 가을 분갈이 첫 시작에 저는 아주 아주 좋았어요 앞으로 우여곡절 많은 다음 분갈이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주에도 플랜토피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만나요